나는요 오빠가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P.O.P 이이소입니다. 자 오늘의 첫 곡 좋은 날로 시작했는데요.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? 그럼 오빠 쨍쨍! 무더운 오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코너는 빠밤! 미소를 알아보자! 저는 팀 내에서 리액션 0이라고 불릴 정도로 리액션이 아주 좋은데요. 마침 청취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었다고 하네요. 여보세요? 언니 팬이에요. 진짜요? 진짜 제 팬이세요? 너무 감사해요! 그럼 혹시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나요? 오늘 떡볶이를 먹었는데 맵더라고요.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어요. 떡볶이는 매울 수 있어요. 근데 혹시 오늘 무슨 종류의 떡볶이 드셨나요? 간장 떡볶이? 아니 해물떡볶이? 아니 그냥 매운떡볶이? 자꾸 말하다 보니까 떡볶이 너무 먹고 싶다! 어떤가요? 리액션 0 덥나요? 그리고 저는 POP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데요. 발라드! 인연이라고 하죠. 거부할 수가 없죠. 댄스! 사랑해 널 이 느낌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노래든지 들려드릴 테니까요. 다음 코너로 돌아올지 모를 미소의 축구박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럼 마지막으로 제 이름이 미소인 만큼 이 깨가 쏟아지는 웃음으로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에너지 드릴 수 있는 미소가 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. 그럼 잘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.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1위 DJ 아침 햇살 미소였습니다. 어서 빨리 만나요. 제발!